오늘은 식품과 건강보조제 및 위약제품 등에 고루 이용되는 모시잎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시는 식품영양학회에서 칼슘이 멸치 3배가 넘는다고 하며 우유보다는 무려 48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시잎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은 인체내에서 전체적인 골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뼈를 형성하고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되어줍니다. 특히 모시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허리가 굽은 사람과 무릎관절로 아픈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시는 장기적으로 연골저하와 고련화증 등의 뼈에 대해 보호효과가 우수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약학회 특허보고에는 고함량 피토케미칼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고 항산화 활성 물질은 쑥의 6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뇨 혈당 저하와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효과적인 제재가 되고 식물계 영양덩어리로 통합니다. 이런 인체 생리활성이 고루 알려지면서 건강지향적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웰빙 음식의 핵심으로 각광받아 그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안전성이나 기능성 측면에서 큰 부작용이 없는 게 장점이고 봄철에는 어린잎을 뜯어 식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깻잎김치와 나물김치류, 장아찌 떡류 등의 음식으로 고루 이용되는 중입니다. 모시잎으로 나물을 묻히실 경우에는 먼저 채취해온 모시잎을 끓는 물에 넣고 1,2분 정도 데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꺼내어 물에 깨끗이 휑구고 물기를 뺀 후 양푼에 넣어줍니다. 양념은 당근과 대파, 찐마늘, 참기름, 과일, 요소, 참깨 등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물 반찬으로 만들어 먹으면 밥맛이 좋아지게 되고 봄철 최고의 별미가 따로 없게 됩니다. 모시는 식용 외에도 잎을 말려서 차로 다려 먹을 수 있고 카페인 성분과 독성 물질이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 식수로 자주 애용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식품개발에 관한 모시잎 연구에서는 간편성 증진을 위해 대부분 건조분말화시켜 널리 시판되고 있으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구입해 쓰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모시잎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약간 차가운 편으로 몸이 냉하거나 맥박이 약한 사람, 평소 소화가 잘 안되면 적당히 드시는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